어사 박문수를 살린 여인 영조 때 암행어사로 유명한 박문수가 어느 때에 풍산지방에 들어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풍산지방은 산이 아주 많고 또 그 산에는 험한 골짜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곳에는 산나물이 많이 나서 산채나 약재를 구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이 너무나 험하고 고개도 높아서 한 번 그곳을 넘어본 사람들은 다시 넘지는 않는 곳이 그 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사 박문수는 민심을 살피기 위해 그 산을 오르게 되었고 어느 고개에서 결국 기력이 다 떨어지고 배고픔에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 죽기 직전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죽겠구나 죽겠어.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박문수는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끝까지 넘어보려 하였으나 더 이상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누워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박문수는 이틀 동안 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었으나 그 산에 나무를 캐려고 지나가는 안악들은 모두 그런 박문수를 힐끔힐끔 쳐다보고만 갈 뿐 누구 하나 와서 돕거나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워낙 그의 행색이 초라하고 딱 거리내의 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저기 웬 거지가 누워있지 않은가 안 움직이는데 죽은 거 아니요? 글쎄 얼굴을 보아하니 살아있어도 더 살기는 틀렸는걸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마찬가지로 나무를 캐고 막 고개를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그 여인 또한 쓰러져 있는 박문수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니 저게 웬 사람이지? 쓰러져 있는데 위험한 거 아니야? 글쎄 지나가는 사람이겠지 아유 다 죽어가는데 세상에나 한번 가보자 무슨 소리야 그냥 가 아 있어봐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펴는 봐야지 여인은 그렇게 다 죽어가는 박문수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니 몰골이 초췌한 박문수가 정신줄을 놓은 채 그저 물 물 물 하고 허기진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물을 안 먹은 지가 한참 되었구나 그런데 이 높은 산골짜기에 물이 있어야 말이지 어쩌지 이대로 두면 그대로 죽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 사람 목숨이 우선이지 그 여인은 망설이고 있다가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젖이라도 박문수에게 물렸습니다. 이미 정신줄을 놓고 베는 것이 없었던 박문수는 입에 물과 같은 것이 흘러 들어오니 갓난아이가 어미의 젖을 쪽쪽 빨듯 단숨에 그 젖을 먹어버렸습니다. 박문수는 한참을 그러고 나서야 가까스로 정신이 돌아왔고 상황을 파악하고는 황급히 자세를 고치고 여인의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고맙소 덕분에 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니 여인은 박문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이 산중에 혼자 이렇게 누워 계십니까? 그러니 박문수는 자신의 상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잠시 고민하다 일이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박문수를 부축하면서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어서 일어나서 내려가십시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인은 무거운 나물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이 박문수를 부축하면서 천천히 고개를 내려왔습니다. 박문수는 아직 제대로 몸이 회복되지 않았기에 여인에게 기대어 간신히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습니다. 한편 그 여인과 함께 나무를 캐고 내려오던 다른 여인들은 그 모든 광경을 보고는 경악을 하였습니다. 미쳤구만 미쳤어 아예 아기가 먹을 젖을 저 생면부진 암자한테 먹이다니 이게 무슨 꼴이야 아휴 망측해라 아이고 세상에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는 사람이 어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러게 저게 말이 되나 저게 여인네들은 그 여인의 흉을 보며 고개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다른 사람들의 남편은 마중을 나오지 아니 했는데 하필이면 방문수를 부축해주고 있는 부인의 남편만 아기를 얻고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여인들은 다 내려오는데 자신의 부인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아니하니 여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아니 어찌하여 애엄마는 아니옵니까 그러니 여인들은 킥킥킥 웃어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기 웬 남정네랑 함께 있느라 늦나 봅니다요 아휴 남편도 있는 여인이 어찌 되나부터 아휴 망측해라 여인들이 알 수 없는 소리를 해대니 이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남정네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랍니까 내 부인이 다른 남자라도 만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여인들이 말했습니다. 아휴 아휴 내가 급 망측해서 말을 못하겠네 저기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부인한테 평소에 좀 잘해주지 그랬어요 여인들은 그러고는 킥킥킥 웃어대며 다시 고개를 내려갔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부인들의 얘기를 들은 남편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월수가 부인이 남을 캐러 간다고 나가서는 외간 남자를 만나러 다니는구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친 이 남자는 씩씩거리며 분을 참지 못하고 곧장 고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멀리서 웬 남자와 함께 찰싹 붙어서 내려오고 있는 부인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그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이 하였는데 눈앞에서 그런 광경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못된 사람 같으니 내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해주었기로 서니 외간 남자를 테낮부터 만나고 다닌단 말인가 그 남편은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자기의 부인을 만나자마자 마구 두들기고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박문수는 남편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보시오 그만하시오 이게 다 나 때문에 글이 된 것이니 부인을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그의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너 너 이놈의 자식 남의 여인을 희롱하고도 뭐라 하느냐 엄연히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는 여인을 데리고 대낮부터 이게 뭐하는 짓이냔 말이다. 이 남편은 부인 앞을 가로막는 박문수를 마구 후려했습니다. 박문수는 졸지에 그대로 얻어맞아서 코가 깨지고 입에서 피가 나고 옷이 다 찢어지도록 그렇게 계속 얻어맞았습니다. 박문수가 뭐라 설명을 하려 해도 이 남편은 눈이 돌아가서 들을 생각도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박문수를 박문수를 마구잡이로 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문수가 바닥에 뒹굴게 되었고 마침 마침 허리춤에 마패가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제마 그런데 저거 어디서 많이 듣던 것 많이 듣던 것 아니요? 그라지 유명하자노 그 뭐냐 암행어사 그래 그 암행어사가 들고 다닌다는 그 마패 아닌가 응? 응? 뭐라고? 아이고 세상에 뭐라고? 암행어사야 암행어사다 암행어사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암행어사라고 하면 고울에 왕이나 다름없는 수령들조차 쩔쩔매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지체 높은 양반을 시골촌부가 실컷 두들겨 패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하고 또 황당할 노릇이었습니다. 뭐라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깐 놈이 무슨 암행어사야?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아유 아유 세상에 말려 어서 말려 상황을 파악한 아낙네들이 이 남편에게 다같이 달려들어서 이 남편을 박문수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은 땅에 떨어져 있는 마패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하며 그대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아멩어사 어사나리 아이고야 제가 몰라배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부디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유 세상에 그러니 박문수는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털고 마패를 주어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허참 사람 때리는 죄를 짓는 것은 무섭지 않고 오직 마패만 무서운 게로구나. 그렇게 말한 박어사는 가만히 서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만일 내가 당신의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저 고개 위에서 그대로 죽었을런지 모르오. 물론 당신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란 것은 내 이해가 가오.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당신의 행패는 너무 극심했소. 아내와 아내와 거린을 이렇게 학대한다면 어떻게 여인네들이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중생을 살필 수 있을 것이며 거지가 밥 한 숟갈 얻어먹고 살겠소. 당신이 한 행위로 보아서는 내 마땅히 당장 벌을 주어야 마땅하지만 내가 지금 당신 아내의 은혜 때문에 살아났으니 그것을 생각해서 오늘은 일단 물러갈 것이오. 조만간 내가 고민해본 뒤에 부를 것이니 집에 가서 끈신하고 기다리시오. 박문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그대로 고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이고 딸이 죄송합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이 남편은 그대로 엎드려서 멀어지는 박문수에게 계속해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 뒤로 이 남편은 밤낮으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여사 박문수가 자신을 부를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가 이 암행어사를 곤죽이 되도록 때렸으니 곤장을 맞으려나 옥사에 갇히려 아휴 아니면 설마 아휴 세상에 내가 미쳤지 미쳤어 암행어사를 때리다니 암행어사를 그렇게 걱정하던 남편에게 과연 십여일 후 포절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그 당장 관하로 출두하라는 암행어사님의 명령이오 그렇게 포절들과 함께 이 남편이 관하에 나아가니 그곳 수령과 함께 나란히 앉아있던 박문수가 그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며 말했습니다. 어서오시오 많이 걱정했겠구려 나는 당신에게 당한 지난 일을 잊을 것이오 다만 그로 인해 당신이 아내를 더 안 좋게 대하게 될까 그것이 걱정이오 부디 그 훌륭한 아내를 사랑하여 주시오 아내를 공대하여 주시오 당신의 아내는 그날 그 고개에 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비롭고 덕있는 여인이였소 그런 훌륭한 부인을 만난 것에 그대는 기쁘게 생각해야 할 것이오 나 또한 그 부인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이 마을에 논 오신마지기를 사서 그대에게 하사하오니 그 가난한 살림에 보태어 쓰십시오 하고 박문수는 남편에게 땅문서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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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감사합니다 어사나리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 제 부인을 사랑하고 공대하며 잘 살아가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그 남편은 죄를 받을 죄를 받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부인 덕에 땅문서를 얻게 되어 너무나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부인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한편 이렇게 어사 박문수가 그 고개에서 죽을 뻔하였기에 그 풍산 고개를 마패를 가진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될 것 이라는 뜻인 금패령 이라 하고 준비 없이는 나의 그 산을 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고 합니다 수만 양의 금화로도 흔들지 못한 효성 어느 마을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규칙도 잘 지키고 아주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를 홀로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장에다 내다 팔아 아버지를 봉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은 여느 때처럼 산에서 나무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나무들을 베어 나가다 순간 멈칫 하였습니다 아 아 안 된다 이 나무는 아직 다 자라지도 못한 어린 나무가 아닌가 아버지께서 절대로 어린 나무는 배면 안 된다고 하셨어 청년은 그렇게 도끼질을 하려다가 멈칫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도끼를 세게 휘두르려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도끼는 청년의 뒤로 날아가서는 뒤쪽에 있는 연못에 풍덩하고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 도끼 하나밖에 없는 내 도끼가 저렇게 빠지다니 이제 나무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어쩐단 말인가 청년은 연못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 안 된다 내 도끼 더군다나 이 연못에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데 도끼의 나쁜 물질들이 연못에 스며들기라도 하면 큰일이 아닌가 청년은 이 걱정 저 걱정을 하면서 사라진 도끼를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망연자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런 청년 앞에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허허허 자네는 어찌하여 이 연못에서 그렇게 망연자실 하고 있는가 그러니 청년이 산신령을 보고는 너무나 놀라서 넙죽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산신령님이 아니십니까 저는 나무를 하던 도끼를 연못에 빠트려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음 그래 도끼가 이 연못에 빠졌단 말이지 내가 찾아줄까 산신령의 말에 나무꾼이 눈을 번쩍 뜨고 이 산신령을 보며 말했습니다 예 정말이십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그 도끼가 있어야 제가 나무를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아버지를 봉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호라 그렇구만 아주 성실하고 효성이 지극한 청년이로고 그럼 내가 찾아줘야지 암 정말입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청년은 안심하고 산신령에게 거듭 절하였습니다 아 그만하거라 어려운 일도 아닌 것을 뭘 절까지 하고 그러느냐 산신령은 그렇게 말하더니 연못을 바라보고 돌아섰습니다 청년은 기대하는 눈빛으로 산신령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이 산신령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세 그대로 연못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흠 흠 한참 시간이 지나도 산신령이 그러고 있으니 청년은 애가 탔습니다 저 산신령님 왜 부르느냐 한참 집중하고 있는데 혹시 도끼를 찾아주지 않으실 것인가요? 청년이 궁금해 물으니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어허 그거 성격도 급한 녀석이로구나 내가 지금 집중해서 찾고 있지 않느냐 말 시키지 말아라 그러니 청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산신령님 도끼는 연못 속에 빠져서 가라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못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연못에 들어가셔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응?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걸 진작에 말했어야지 이 녀석아 산신령이 호통을 치니 이 청년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걸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맞죠 저는 당연히 아시는 줄 알고 어쨌든 제 도끼를 찾아주시려면 연못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청년의 말에 산신령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수영 못하는데 아 그렇군요 아니 산신령님이 아니십니까? 청년의 물음에 산신령이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산신령이지 용왕은 아니지 않느냐 아 그렇군요 산신령은 그렇게 말하고는 연못을 계속 바라보며 잠시 고민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네 도끼를 찾으려면 저 연못에 들어가야 한단 말이지 예 그렇지요 그럼 네가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 예? 그게 저도 수영을 못하... 으악! 산신령이 갑자기 청년에게 다가와 이 청년의 목덜미를 잡아채서는 그대로 연못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연못 속으로 허우적대며 가라앉는 청년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산신령은 말했습니다 허허허허 착한 청년아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에 있느냐 산신령은 그렇게 허허허 웃더니 펑 수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졸지에 연못에 빠져버린 이 청년은 수영을 잘 하지 못하니 물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렸습니다 도끼를 찾기는커녕 살아남기에도 힘들듯 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산신령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산신령이 아니고 무슨 산적이 아닌가 흐우... 흐우... 숨이 막힌다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인가 연못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청년은 계속 가라앉아서 연못의 바닥까지 이르렀습니다 깊은 연못 안은 무척 어두웠고 탁했습니다 청년은 팔을 사방으로 휘저으며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 아버지만 홀로 남겨둔 채 죽을 수는 없어 나무를 해서 아버지 밥도 차려드려야 하고 청년은 그렇게 생각을 하며 필사적으로 팔다리를 움직여 댔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의 손에 뭔가가 잡혔습니다 응? 뭐지? 이것은 내 도끼인가? 청년은 그것을 붙잡은 채로 온 힘을 다해 계속 몸부림을 쳤고 서서히 연못 위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간신히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으아! 굴럭굴럭! 이럴 수가! 살았구나! 살았어! 청년은 한참을 그렇게 기진맥진 연못가에 누워서 기침을 하다가 간신히 물을 다 토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린 청년은 그제서야 연못에서 손에 잡혀 들고 나온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너무나 놀라서 그만 기절할 뻔 하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것은 무엇인가? 청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그냥 그 청년의 도끼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환하게 빛나는 황금 도끼였습니다 아, 이게 무슨... 세상에... 황금 도끼라니... 청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커다란 황금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도끼, 황금으로 만든 도끼라니 너무나도 놀라운 물건이었습니다 청년은 그 도끼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싫을 수가 이 도끼만 있으면 나무를 하지 않아도 아버지를 잘 모시면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 절대로 안 된다 주운 물건을 가지는 것도 범죄야 이것은 내 물건이 아니지 않은가 분명 나처럼 누군가 연못에 빠뜨린 물건이겠지 아니면 연못에 사는 누군가의 물건일지도 그 사람은 이리 귀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 결심했어 청년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니 그 황금 도끼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황금 도끼를 그대로 연못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해라, 이 답답한 녀석아 아니, 착해도 어찌 그리 착한 것인가 내가 아니고 네가 산신령을 해야겠구나 사라졌던 산신령이 펑 소리와 함께 연못 위에 나타나더니 청년이 던진 황금 도끼를 잡아채고는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청년 앞에다 황금 도끼를 던졌습니다 아, 아니, 어찌 청년은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하며 자신 앞에 다시 날아온 황금 도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산신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아이고 인석아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것은 아주 귀한 물건이니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져가도록 해라 그러니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그런데 혹시 산신령님께서는 이 황금 도끼를 어디서 나신 것입니까? 연못에서 주우신 것입니까? 청년의 말에 이 산신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하하, 아니다 내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다 걱정 말거라 이것은 내 것이고 너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다 산신령이 그렇게 확실히 말을 해주니 그제서야 청년은 넙죽 엎드려서는 산신령에게 거듭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청년은 산신령에게 황금 도끼를 선물 받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청년이 그 황금 도끼를 아버지에게 보여주니 아버지는 너무나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들아 너 이 황금 도끼를 어디에서 난 것이냐? 설마 너 못된 짓을 한 것은 아니겠지? 아들아, 솔직히 말해보거라 아닙니다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면 우리 영편에 이런 황금 도끼가 웬 말이냐? 주운 것이냐? 그럼 늦기 전에 빨리 관하러 가자꾸나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은 아버지에게 산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산신령님이 말이냐? 아이고, 그렇게 고마운 일이 너의 착한 마음씨에 이 하늘이 감동하셔서 복을 주신 것이로구나 참으로 잘 되었다 아버지도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그 귀한 물건인 황금 도끼를 일단은 집안 깊숙이 잠금장치가 있는 장에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잠금장치의 열쇠를 아버지의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몸이 아파서 누워 계셨기에 그곳보다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아, 이 귀한 물건을 함부로 들고 다녔다가는 안 좋은 일을 당하기 십상이다 절대로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그 황금 도끼를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나갔습니다 다만 그 도끼를 들고 나갈 수는 없으니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상인들에게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상인들이 청년의 말과 그림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말 황금으로 만든 도끼라고? 이 그림처럼 커다란? 이런 물건이 정말로 있단 말인가? 그러게, 저기 중국의 황제나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청년이 자신 있게 말하니 수많은 상인들은 그 황금 도끼를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아, 이보게 그것을 팔려면 우리가 그 물건을 봐야 하지 않겠나? 맞아 그것을 봐야 사던지 말던지 결정을 할 게 아닌가 그러니 청년이 말했습니다 음, 그건 그렇지만 저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귀한 물건을 들고 다니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니 절대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구요 그래서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그리 말하니 상인들은 납득을 하면서도 계속 물건을 봐야만 살 수 있다고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분은 얼마를 주실지 말씀하십시오 청년이 상인들에게 말하니 한 상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이런 물건이 실제로 있다면야 수만 양의 금화도 아깝지 않겠지 그럼 내가 이 황금 도끼를 살 테니 나에게 팔게나 내가 5만 양 주겠네 그러자 이 청년이 너무나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예? 5만 양이요? 그렇게 큰 돈을 말씀이십니까? 이럴 수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청년은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5만 양이면 평생 아버지와 걱정 없이 잘 살고도 청년의 손자에 손자에 손자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사실 수백 양 정도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청년은 심장까지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주변의 상인들도 말했습니다 이야 5만 양? 아니 한 3만 양? 많아 봐야 4만 양 정도 생각을 했는데 어휴 5만 양은 너무 비싸지 그러게 5만 양은 나도 못 내겠는데 청년은 청년은 그런 상인들의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실월 수가 그 황금 도끼가 1위도 비싼 물건이라니 청년은 심호흡을 하고 흥분해 가라앉히고 말했습니다 그리만 해 주신다면 저도 너무 좋습니다 그럼 돈을 준비해서 저희 집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러니 그 상인이 말했습니다 아 이보게 나도 그 큰 돈을 준비하려면 이곳저곳에서 융통을 해야 하네 그 고생을 하기 전에 내 그 물건을 직접 보고 싶네 만 그리고 가지고 나올 수 없다면 내가 직접 자네 집에 가서 그 물건을 보고 돈을 준비하면 될 일이 아닌가 그러니 이 청년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음 그것이 청년이 망설이니 이상이니 말했습니다 내가 그 황금 도끼를 먼저 보게 해주면 보는 값으로만 내 가진 백량을 주겠네 어떤가 아 물론 그것이 자네 그림처럼 커다란 황금으로 된 도끼라면 말이지 그러니 청년은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보여드리기만 해도 백량을요 그렇네 내가 사지 않더라도 그 물건을 보여주면 백량을 주겠다는 것이네 그러니 청년은 그것도 좋다 생각을 하고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청년과 상인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청년은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곧 열쇠를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청년은 황금 도끼를 보관한 곳에 열쇠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열쇠를 놓은 베개를 베고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은 아버지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지만 한참이 지나도록 아버지는 깨어나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곤히 잠이 드는 듯 하였습니다 상인은 계속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청년을 불렀습니다 이보게 뭘 하는가 어서 열쇠를 가지고 나오게 그러니 청년이 방문을 열고 나와서는 정중하게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황금 도끼는 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상인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5만 양을 주겠다는데 팔지 못한다고 사실 그만큼의 금이면 3만 양 정도의 값어치일세 다만 내가 그것이 신기하여 2만 양이나 더 주는 것이란 말이네 아마 어디에 가서도 이만한 돈을 받을 수는 없을 걸세 도대체 못 팔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보여라도 주게 보여주기만 해도 자네 백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청년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베고 계신 베개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자 상인이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잠시만 아버지를 깨우면 될 것이 아닌가 그 물건을 보기만 해도 백량을 거져준다니까 상인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청년이 말했습니다 백량이 아니라 그 수만량을 주셔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아버지는 그 돈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모처럼 단잠을 주무시는데 그 돈 때문에 그 귀한 단잠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청년은 혹시나 말소리에 아버지가 깨어날까봐 상인의 귀에다 대고 속은 대기까지 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상인은 기가 차서 한참을 말을 못하고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 상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웃더니 청년에게 다가와 이 청년처럼 속은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그 황금 도끼는 보지 못하였지만 자네 덕분에 그 황금 도끼보다 더 귀한 것을 볼 수 있었네 그것은 바로 자네의 극진한 효성이네 내 돌아가면 내 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들려줘야겠군 그 녀석도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바가 있으면 좋겠구만 자 이것은 나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을 보여준 값이네 상인은 그렇게 속은 대며 말하더니 청년의 손에 백량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바다와 죽은 바다 이스라엘의 유르단강 근처에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바다라고 불렀으며 사해는 죽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라삐가 제자들과 함께 그곳 근처 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라삐는 제자들에게 그 두 바다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자 저곳은 살아있는 바다이고 저곳은 죽은 바다란다 라삐의 말에 제자들은 두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두들 고개를 갸우뚱하며 스승인 라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저 둘의 모습이 저리도 극단적으로 다른 것입니까 맞습니다 참으로 아리송합니다 스승님 저 두 바다 모두 유르단강에서 흐르는 물이 들어가서 이루어진 바다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한쪽은 물이 맑고 깨끗하여 물고기들이 많이 사는 살아있는 바다이고 한쪽은 물이 더럽고 살아있는 생물체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은 바다인 것입니까 정말 제자들의 말대로 갈릴리 호수는 꽃과 나무와 같은 식물이나 물고기들이 가득한 생명이 넘치는 바다였는데 사해에는 풀 한 폭이도 자라지 않는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라삐는 그렇게 궁금해하는 제자들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웃지만 마시고 좀 알려주십시오 제자들이 자꾸만 물으니 라삐는 말했습니다 라삐는 그럼 저 물의 맛이 어떤지 한번 그 맛을 보자꾸나 라삐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먼저 갈릴리 호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라삐와 제자들은 호수의 물을 한 모금 떠서 마셨습니다 이야 정말 물 맛이 끝내줍니다 와우 안 그래도 목이 무척 말랐는데 참으로 좋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그렇느냐 자 그 다 마셨으면 이번엔 저쪽으로 가서 저 물을 한번 마셔보자 이렇게 라삐는 제자들을 이끌고 이번에는 사해로 향했습니다 사해에 도착한 제자들은 모두들 물을 떠서 한 모금씩 먹었습니다 으엑 으악 제자들은 인상을 잔뜩 지푸리며 마신 물을 모두 토해내버렸습니다 아이 스승님 아 이건 너무 짭니다 마시고 뭐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완전 소금입니다 소금 세상에 아니 유르단 강물이 여기로 흐르는 것이 많은 것입니까 어찌 이렇게 짤 수 있습니까 제자가 물으니 라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단다 유르단 강물이 틀림없이 이곳으로 흐르고 있지 자 봐라 그렇지 않느냐 라삐의 말에 제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런데 같은 강물이 흐르는데 어찌 물맛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너무 짭니다 아우 트 그러자 라삐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 세상의 모든 바다는 물이 들어오는 곳 그리고 물이 나가는 곳이 있단다 물을 계속 내보내는 곳은 땅을 기름지게 할 수 있고 주변을 생명이 넘치게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살아있는 바다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물이 들어오기만 하는 바다는 다르단다 그런 곳은 죽은 바다가 되지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으니 소금기가 쌓이기만 하고 계속 쌓이고 쌓여서 넘쳐 흘러 물은 갈수록 탁해질 수밖에 그러니 제자들은 라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삐는 그런 제자들을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 바다와 같이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자기 욕심만 채우고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면 결국 죽은 바다 사회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자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살아있는 바다와 죽어있는 바다 이야기에서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두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라삐가 그에 대한 답을 해나가는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라삐는 사해와 갈릴리 호수를 사람에 비유하며 남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바다 갈릴리 호수와 같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사람은 결국 죽은 바다 사해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삐의 말처럼 우리는 내 것을 챙기고 내 것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욱 부족하게 하고 모자라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선행과 베품은 결국 돌고 돌아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욕심과 악행은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베풀고 나누며 살아있는 바다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잘자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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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